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궁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왕의 귀한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의 제림의 때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느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고 종들을 불러 열 문화씩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하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나이다. 열 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종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번에도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며 다섯 고을을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손도 대지 않고 꽁꽁 싸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심히 분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나를 크게 오해했다.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아느냐. 너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여기서 귀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재림의 주 심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요. 물론 14절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될 것임을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배받는 이 죄악된 세상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며 그를 따르는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열 문화씩 주었지요. 문화는 당시 보석을 재는 단위로서 백 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삭스를 의미했는데 대략 하루 임금을 백불로 잡는다면 열 문화는 오늘날로 보면 십만불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이지요. 그렇다면 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아주 큰 돈이기에 아주 큰 은혜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불량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더 크게 주님께 헌신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더 헌신합니까? 재력이 있다고 더 헌신할까요? 건강하고 힘이 세다고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만큼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헌신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그냥 감추어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 놀라운 주의 은혜, 그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속담에도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나는 말이 있죠.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 한국에서 전도사로 중등부 아이들을 섬겼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에게 균일한 숫자의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반마다 아이들 숫자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교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주중에도 전화하고 그 아이를 위해 정성껏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요. 그러니 점점 숫자가 늘어났던 것이지요. 반면에 숫자가 줄어드는 반을 봤더니 교사가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여러 번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교사는 본인도 부담이 되었는지 도중에 관두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반을 없애고 숫자가 많은 반으로 아이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를 하였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그 반 선생님은 충분히 그 숫자를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역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시험으로 다가오죠. 결국 실족하여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량 없이 자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를 수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